가긴 갈 수 없다, 갈 수 없다, 가긴 갈 수 없다, 갈 수 없다. 그림자가 간다, 그림자 소환, 그림자가 간다, 그림자 소환. 시야를 훔쳐주지, 시야 차단, 시야 차단, 시야를 훔쳐주지. 아이, 눈도 목숨도, 눈도 목숨도, 아이, 난 어디에나 있지. 도망쳐라, 뒤쪽이다. 안전할 줄 알았나, 안전할 줄 알았나. 뒤를 조심하라니까, 뒤를 조심했어야지. 놀랐지, 놀랐지. 네 뒤에다, 순간이동 중단, 이란, 순간이동 중단, 이란. 날 죽일 수 있을까까나. 조용히 해, 조용. 이 균형을 무너뜨려주지. 반드시 지켜내리라, 정신들 차려라. 집중해야겠군. 두려움의 냄새가 느껴지나? 쓰러뜨리고 말리라. 나약한 놈들군. 좋아. 실수는 융납할 수 없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마라. 저들의 벽을 깨부서라. 어트는 수밖에. 난 단순한 그림자가 어니다. 레이즈, 혼돈을 선사해라. 살아남아라, 사빈. 녀석들의 브리치를 잠지워주지. 오맨, 넌 내가 처치하마. 끝장내주마. 겁먹고 도망가는 꼴이란. 난 모든 곳에 존재한다. 저들의 빛을 모조리 빼어서 주지. 내가 저들의 악몽이 되리라. 녀석들을 거달래 주지. 시작인가? 구매 중이다. 구매 중이다. A 지점. A 지점. B 지점. B 지점. C 지점. C 지점. 중앙. 중앙이다.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다. 충전이 필요하다. 충전이 필요하다. 준비 중이다. 준비 중이다. 아주 재밌었어. 주제 파악 똑똑히 해라. 놈들의 스파이크가 해체됐다. 또 죽은 들 어떠하리. 또 죽는 거지. 이 구역을 확보해. 이 구역을 확보해. 잘했어. 잘했다. 잘했군. 반가워. 반갑군. 반갑군.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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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정지. 이쪽 교란 요청. 이쪽 교란 요청. 여길 정찰해라. 여길 정찰해라. 여기 시야를 차단해. 여기 시야를 차단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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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 여기다. 여기다. 총 발견. 총 발견. 여기 스파이크다. 여기 스파이크다. 내가 신호하지. 내가 신호하지. 여길 지킨다. 여길 지킨다. 압박해. 압박해. 재집결. 재집결.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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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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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다. 좋아. 적다수 발견. 적다수 발견. 적발견. 적발견. 결국 인간일 뿐. 후퇴해. 후퇴해. 역사는 이미 너희를 잊었다. 하나같이 낙엽처럼 쓰러지더군. 무의미한 희생이 치러졌군. 끝이 보이는군. 저들을 잠재워주지. A로 이동 중. A로 이동 중. B로 이동 중. B로 이동 중. C로 이동 중. C로 이동 중. 중앙으로 이동 중. 중앙으로 이동 중. 하찮은 녀석. 딱하군. 제대로 맞았군. 잘 자라. 정신 못 차리고. 내가 사주지. 내가 대신 사주지. 한심하군. 포기해라. 저치했다. 제거했다. 죽어라. 이 땀으로 소멸해라. 사라져라. 기웃거리지 말랬지. 실험 완료. 이제 쉬어라. 편히 가길. 정말 부끄럽겠어. 부끄럽겠어. 이걸로 끝이다. 끝났군. 일단은 말이지. 전원 처치. 균형을 되찾았다. 부디 고의 잠들어라. 다 써버려라. 아낄 필요 없다. 다 써버려라. 아낄 필요 없다. 이동 배치한다. 이동 배치 실시. 올바른 선택을 해라.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죽음이 두렵나.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걸 보여주지. 진정한 두려움이 무엇인지. 내가 직접 보여주지. 울고불고 매달려봤자. 결국 모두 죽을 운명이 가능할. 이 악몽에서 깨어날 수 없다면. 차라리 놈들과 함께하리라. 죽지 마라 서빈. 네 비밀이 필요하다. 서빈. 괴물이 되어버린 우릴 좀 봐. 적어도 너에겐 끔찍함을 감출 몸뚱이가 있군. 적에게 레디언트 힐러가 있군.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다니. 저기 또 다른 내가 있군. 도대체 난 얼마나 많이 조각난 거지. 몇 번이나 죽었단 말인가. 분열? 하아. 정작 그 의미도 모르는 주제에. 내 앞에서 비켜라. 이 순간을 음미해라. 여기서 멈추진 않을 테니. 이제 쉬어라. 놈들은 내가 감시하지. 아무도 내 악몽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잠자웠다. 이건 몰랐나 보건. 돈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가 필요해. 스파이크를 가져와야 한다니까. 지금 스파이크를 잊은 건가? 가는 중이다. 가는 중이다. 운반자가 처치됐다. 우리 운반자가 처치됐어. 하찮은 녀석들 같으니. 너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헛어져라. 헛어지자. 내 처치. 내 처치. 재장전 중. 재장전 중. 잠시 정신을 잃었었군. 이동 배치 중. 이동 배치 중. 아주 무시무시하다군. 기억나나 사빈. 한때 넌 사람들을 치유했었지. 재미있군. 세이지. 네 생명력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한 적은 없었나? 사이퍼. 내 얼굴이 보이나? 어때? 두려운가? 피닉스의 볼 꺼쳐 내가 꺼트려주지. 내 그림자로 널 숨겨주마. 내가 설 되찾고 말리라. 내 사명은 영원히 지속된다. 날 마주한 놈들은 도망치기 마련. 압박이 느껴지는군. 정신 차려라 오맨. 저들의 시야를 가리면 공격하는 거다. 한낱 인간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지. 돌격해라. 돌격해라. 다음에 사지. 다음에 사지. 스파이크를 떨어뜨렸다. 스파이크를 떨어뜨렸다. 스파이크 설치 완료. 스파이크를 설치했다. 스파이크 확보. 스파이크 확보. 스파이크 발견. 스파이크 발견. 날 따라와. 날 따라와. 이 한 몸으로 충분하지. 새 차치. 새 차치. 궁극기 준비 직전. 궁극기 준비 직전. 궁극기 준비 중. 궁극기 준비 중. 궁극기 준비 완료. 궁극기 준비 완료. 이제야 난 알았군. 이제 쫓아갈 차례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지금 포기해선 안 된다. 공포로 눈이 멀었군. 한심하군. 감히 우릴 막으려 들다니. 좋아. 또다시 고통을 안겨주마. 좋아. 계속 집중하자고. 이 기세로 계속 몰아치자고. 균열을 걷는 자여. 끝장내라. 레이나. 힘을 본출해. 적 스카이를 처치해라. 알겠다. 알았다. 스파이크를 해체한다. 스파이크 해체. A 지점 적 다수 발견. A 지점 적 다수 발견. 공격 시작 지점 적 다수 발견. 공격팀 시작 지점 적 다수 발견. B 지점 적 다수 발견. B 지점 적 다수 발견. C 지점 적 다수 발견. C 지점 적 다수 발견. 수비 시작 지점 적 다수 발견. 수배팀 시작 지점 적 다수 발견. 중앙에서 적 다수 발견. 중앙에서 적 다수 발견. 적이 근처에 있다. 근처에 저기다. A 지점 적 발견. A에서 적 발견. 공격 시작 지점 적 발견. 공격 시작 지점에서 적 발견. B에서 적 발견. B 지점 적 발견. C 지점 적 발견. C에서 적 발견. 수비 시작 지점 적 발견. 수비 시작 지점에서 적 발견 중앙에서 적 발견 중앙에서 적 발견 적 장치 발견 적 장치 발견 이쪽으로 이동 이쪽으로 스파이크 설치 스파이크를 설치한다 A의 스파이크다 A 지점 스파이크 발견 공격 시작 지점에 스파이크다 공격 시작 지점 스파이크 발견 B 지점 스파이크 발견 B의 스파이크다 C의 스파이크다 C 지점 스파이크 발견 수비 시작 지점 스파이크 발견 수비 시작 지점에 스파이크다 중앙에 스파이크다 중앙에서 스파이크 밟다 하찮은 녀석 딱하군 제대로 맞았군 잘 자라 먼지로 정신 못 차리고 하이수마군 포기해라 처치했다 제거했다 죽어라 사라져라 포기해 입당으로 소멸해라 사라져라 적스카이 처치 세이지 처치 이걸로 끝이다 끝났군 일단은 말이지 한시만 갔대 이제 그만 쉬어라 전원 처치 넌 뭐가 됐을까 스카이 이젠 상관없겠군 잘 가라 사빈 올바른 선택을 해라 희생이 따른다 할 차도 죽음이 두렵나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걸 보여주지 진정한 두려움이 무엇인지 내가 직접 보여주지 형상을 복구하려면 얼마나 더 처치해야지 좋아 다 덤비라고 울고불고 매달려봤자 결국 모두 죽을 운명이 관할 이 악몽에서 깨어날 수 없다면 차라리 놈들과 함께하리라 시작도 안 했는데 저들의 희망이 사라지는 게 느껴지는군 금방 끝나겠사 생명을 엮어내는 자 스카이 창조와 파괴의 힘 중 어떤 길을 선택할지 궁금하건 균열을 걷는 자요 돌아다닐 때마다 네 몸에 파편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지 않나 레이나 너도 나처럼 네가 삼킨 영혼들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저기 레이즈가 있고 웃음소리가 느껴진다 다시 웃기 위해 적 소반은 자기가 사냥꾼인 줄 알고 있겠지 날 만나면 그 생각이 바뀌겠군 킬조이의 머릿속을 헤집어주지 천재들도 광기에 사로잡히는 법이거든 그래야 집중이 되니까 니가 무슨 상관이야 잘했어 스카이 진정한 자연의 분노다곤 내면의 분노를 끌어올려 쏘바 끔찍하면서도 아름답지 균열을 걷는 자요 니 적수는 없다 절대로 세이지 참으로 너에게 한계란 없군 정말 놀랐군 레이나 괴물은 내가 아니라 너인게 분명해 자트 마치 폭풍 같았다 잘했어 아 내면에 흉포한 야수가 있군 스카이 그걸 해방시켜라 어디로 갈까 균열을 걷는 자요 저들도 모두를 한꺼번에 감시할 순 없다고 적들이 널 두려워하는군 레이나 극을 활용해라 적 우두머리를 처치하면 나머지 날아서 도망갈 거다 계속 놈들을 사냥해 적 세이지가 모두를 지켜주지 못할 테니까 저 오맨은 내가 처치하겠다 놈의 기억을 빼앗고 난 기억할 거다 내 그림자로 널 숨겨주마 감히 고통을 안다고 떠들어 아직 멀었다 내가 살 때 자꾸 말리라 내 사명은 영원히 지속된다 날 마주한 놈들은 도망치기 마련 압박이 느껴지는군 정신 차려라 오맨 저들의 시야를 가리면 공격하는 거다 약점을 공략해라 고리 하나만 깔아지면 모두 무너질 것이다 나는 소멸을 이겨냈다 이번에도 살아남을 것이다 한낱 인간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지 아직 안 끝났다 이제야 나닫군 이제 쫓아갈 차례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지금 포기해선 안 된다 공포로 눈이 멀었군 한심하군 감히 우릴 막으려 들다니 저들의 악몽이 현실이 됐군 저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이 기세로 몰아치자 좋아 또다시 고통을 안겨주마 좋아 계속 집중하자고 이 기세로 계속 몰아치자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